춤과 노래 재능있는 청소년 여러분을 위한 축제 제1회 전국 고리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에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춤과 노래 재능있는 9세에서 24세까지 아마추어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예선 1차는 동영상 심사로 노래 또는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후 3월 29일까지 고리 뮤직 페스티벌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 보내주세요. 4월 1일 토요일 2차 예선을 거쳐 본선 대회는 4월 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관중앙공원 특설무대에서 박미경 박현빈 오로라 창혜주의 축하 공연과 함께 펼쳐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 실버아이TV가 함께합니다.